복통이 있을 때 섭취하는 지품 복통이 있을 때 섭취하는 지품 복통 완화를 위해서는 천연 해결책을 사용하는 것이 낫다. 일부 약물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거나 원치 않는 반응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복통은 매우 흔한 증상이다 소화 문제나 나쁜 습관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일부 경우에는 만성염 증성 질환이 복통의 원인일 수도 있다. 아니면 스트레스 및 불안으로 인한 신경계의 변화일 수도 있다. 복통은 복부에 염증이 생기는 것이 특징이고 거의 대체적으로 가스, 산 및 기타 소화 불량 증상이 동반된다. 심지어는 음식 과민증으로 인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변비 및 설사를 동반할 수도 있다. 과식을 하거나 건강하지 않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은 복통을 재발시키거나 더욱 강한 복통을 유발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복통과 연관된 증상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되는 특정 식품을 공유하고자 한다. 바나나 바나나 바나나는 청년 섬유질 및 항염 증화 함물이 함유되어 있어서 소화 장애와 연관된 복통 감소에 기여한다. 바나나를 섭취하면 위장관의 산이 감소된다. 또한 장내의 건강한 박테리아 성장을 촉진한다. 바나나에는 다량의 칼륨이 포함되어 있다. 이 물질은 구토나 설사로 고통을 받은 뒤 신체의 전해질을 조절하는데 필요하다. 또한 바나나에는 청년 당분 역시 풍부하다. 보도당에 영향을 미치는 대신에너지 수치를 증가시키며 포만감을 준다. 쌀쌀은 음말 및 청년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위벽을 보호한다. 과도한 위액으로부터 위를 보호해준다. 또한 쌀은 소화 과정에도 도움이 되며 복통 및 염증에 흥미로운 진정 효과를 지니고 있다. 또 다른 장점은 소화하는 데 긴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산 영유 또는 위장의 pH 불균형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사과 소스 맛있는 사과 소스는 복통을 빠르게 완화시키는 해결책이다. 고통이 위험, 소화 불량 및 설사로 인해 발생하는 경우 효과적이다. 사과는 식이섬유, 항산화제 및 필수 영양분이 풍부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소화를 촉진한다. 또한 청년 섬유질인 팩틴의 농도가 매우 높음으로 장 염증을 감소할 수 있다. 또한 변비를 지휘하고 배변을 촉진한다. 사과에는 다량의 필수 원소 역시 포함되어 있다. 구토나 설사로 인해 탈수가 되었을 때 발생하는 전해질 불균형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된다. 채소, 스프, 채소, 스프는 소화 문제가 있을 때 매우 훌륭한 식품이다. 고통 및 탈수를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 채소의 액체에 염분 및 영양소는 신체의 수분이 유지되도록 도움을 준다. 동시에 위장의 자극을 최소화시킨 다인은 채소의 지방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채소, 스프는 소화가 매우 쉬우며 그 어떤 원치 않는 영향 역시 미치지 않는다. 허브차 카페인이 없는 허브차는 이 염증을 감소한다. 또한 장래에 축적된 잔여물의 제거 역시 촉진한다. 가모마일도 이렇게 효과적인 차 중에 하나이다. 허브차는 칼로리가 낮으며 항산화재가 풍부하여 위산을 조절하는데 유용하다. 또한 위산 역류 예방에도 매우 훌륭하다. 코코넛워터 에유기농 코코넛워터는 소화 불편 및 고통은 완화시켜주는 훌륭한 해결책이다. 코코넛워터에는 비타민C 및 갈륨과 같은 따량의 필수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물질은 탈수의 영향을 막는 데 필요하다. 칼로리 역시 매우 낮고 전년 섬유질도 풍부하다. 섬유질은 염증 및 변비를 예방하기 위한 배변 활동을 증가시킨다. 섬사에도 매우 훌륭한 치료법이다. 코코넛워터의 천연 전해질이 무기염의 불균형을 방지하기 때문이다. 생강 생강은 소화 및 항염증 성분으로 전세계에 알려져 있다. 생강은 모든 유형의 통증에 훌륭한 해결책이다. 생강의 활성 성분인 진저롤은 독특한 풍립뿐만 아니라 위장을 보호하는 능력 역시 지니고 있다. 스무디, 스프 및 다른 레시피에 생강을 추가하면 생강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위장 건강이 좋아질 것이다. 천연 요거트 활성균이 풍부한 천연 요거트를 섭취했다는 것은 복통과 맞서 싸우며 예방하기 위한 훌륭한 방법이다. 요거트는 은, 장래의 건강한 박테리아 성장을 촉진한다. 또한 위장의 BH 수치의 불균형 역시 감소한다. 또한 면역체계를 강화시키며 유해한 박테리아 및 기생충과 맞서 싸울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복통이 있을 때마다 이 글에서 소개된 식품을 떠올려보고 섭취해보자. 물론 통증이 지속된다면 의사를 방문해 올바른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확인되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